나는 솔로 19기 순자가 입은 원피스가 명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교가 철철 넘치는 러블리한 순자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복순이 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며 폭풍 애교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공주에서 상주까지 19만원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고 왔다며 모태솔로를 벗어나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한편 순자는 전국 유명 짬뽕집 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졌으며 한 누리꾼은 19기 순자 원피스에 대해 입고 나온 옷도 전부 안나수이 재팬나인이라 함 역시 특유의 발랄함 사랑받은 귀티가 나긴남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와 안나수이 재팬나인 안나수이 재팬 큰 사이즈 안 나온다고 헛소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 비싼 거야 검색해도 잘 안 나와 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며 실제 순자는 미리 보기 장면 사주 풀어줄 당시에도 루이비통 스카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자 순자 금수저 맞는 것 같네 명품만 입음이라고 언급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